음악 퀀타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미리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불확실성이 팩배에 있는 장소에서 오히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배당주라는 겁니다. 오늘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 다각도를 또 들어볼텐데요. 유지인 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당주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도 출연을 하셔서 하반기에 배당주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지켜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형주의 밸류화신은 어떻길래 다시금 또 배당주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 최근 코스피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주라는 것은 거래소의 분류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형주의 12개월 예상 PER 추이를 보시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8.5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는 2011년 8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1년 8월은 유럽위기가 재부각이 되고 그리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식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던 시점이고요.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상당히 과거 경험과 비교하면 낮아져 있는 반면에 중형주나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은 반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 부근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이즈별로 본다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차트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건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차이나 나는 건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8.5배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중형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00위부터 300위까지의 종목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중형주의 12개월 예상 PER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11.5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는 고점 부근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형주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는 고점 부근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쪽은 역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아닐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매력이 대형주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앞서서도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또 시장이 지금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만 보고는 무작정 접근하기에는 또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은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이 싸다만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의 경험적으로도 최근처럼 이렇게 하락 장세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추가 하락을 막아주는 이유나 아니면 반등을 점치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걸 경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이후에 수급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쪽은 아무래도 6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대형주 쪽으로 특히 쓸려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로만 보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3.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3.3조 원이 대형주로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중형주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미한 정도의 순매도 금액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가지고는 주식 매수로 손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 배당주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같은 상황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은 대형주 그리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좀 괜찮은 밸류에이션인 점은 분명히 맞지만 말씀드렸던 점 때문에 주식 매수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밸류에이션보다 비교적 더 확실한 배당수익 쪽을 근거로 한 주식 선별이 상당히 쓸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5월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시중의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 2% 초반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4%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자본이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시중금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배당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4% 정도 이상 되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충족하는 고배당 대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배당주를 선별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배당수익률 4%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이 정도 배당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특히 4개의 종목들을 선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별한 종목은 맥커리 인프라와 SK텔레콤 그리고 KTNG, 파이티진로 포함한 4개 종목입니다. 4개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배당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4% 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에 예상되는 배당이 아니라 작년 배당을 기초로 배당수익률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4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발표한 올해 1분기 이익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 지표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4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현금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영업활동에서 나온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작년 배당 기준으로 해서 배당수익률을 계산을 했지만 올해 배당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당수익률이 4% 이상 나올 수 있는 대형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또 배당주로 대형주만 찾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배당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에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대형주로만 대상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고배당이 예상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다르게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사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4% 이상이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격 매력을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 말씀드렸던 올해 순이익이라든가 아니면 1분기에 실제 발표된 이익이나 현금으로 측면에서 다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역시 긍정적인 종목은 보시는 4가지 종목을 선별을 했는데요. 한미반도체와 율촌화 그리고 인천도시가스와 부산가스 같은 4종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천도시가스나 부산가스 같은 종목은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는데 나머지 2개 종목 한미반도체나 율촌화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관련해서는 또 우선주 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우선주 중에서도 배당 매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대교 우선주 그리고 한화 우선주, 대덕GDS 우선주 3개 종목인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3개 종목 모두 시가총액도 상당히 작고 특히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빈약한 종목들이 3종목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종목일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소규모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선주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우리가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